오늘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크림치즈 크림치즈랑 훈제연어가 너무 먹고싶어서 어제 밤에 주문을 한게 아침에 도착을 했구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인데 예전에 단골손님이셨던 영준님이 선물을 주고 가셨더라구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여러가지 리유저블한 것을 여러개 드디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랜딩팀에서 실크 스크린으로 직접 만든 코스터입니다. 여기에 받쳐서 손이 없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앉아요. 안 돼 인마 뭔데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거 먹자 후시마 사라지고 나는 그런 식당 입장에서 뭘 사왔어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요시식당을 받았다고 했었고 근데 후시마, 얘도 후시마 쓰는 문제 없다고 이제 지금은 다 안되는거 같고 한마디 현재 장기 오늘의 미팅은 세종대..? 히힛 저희 어제 그 미팅을 했거든요 락다운스가 되게 락다운스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랑 같이 리핑을 하고 락다운스 락 고구어요 락 촬영 촬영하고 남은 소프 미구요 이건 뭘 찍어먹는데? 오렌지크림이라고 했나? 응 오렌지 크림 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보단자 파우더 쿠키 그리고 예나 팀장님이 큐에 마니또여서 만들어주신 코스터 핸드메이드 코스터 핸드메이드라고? 어 본인이 만들었다고? 몰랐어? 본인이 식사요? 어 그리고 이거 핸드메이드잖아 직접 본인이 만들었다고? 응 볼래 핸드메이드 코스터 예쁘죠?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너무 예쁘다 저는 지금 하얏트에 왔고요 원래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문을 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예약을 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냥 넣으실 거 먹자 그럼 뭐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아 근데 앉자마자 딱 연락이 올 것 같단 말이지 너무 맛있다 저는 한남동의 숨쉬는 고래라는 곳에 명상과 요가를 하러 갑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들러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저랑 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명상 메시지를 해주시는 분이어가지고.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들러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저랑 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명상 메시지를 해주시는 분이어가지고.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들러갑니다.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잘 먹기 위해 요번째 면을 걸쳐짐. 그리고 연휴을 합쳐진 못해서 연휴을 합쳐진 못한 후에 다시 연휴을 합쳐진 못하 inquiry. 마저 연휴을 하신 못해서 연휴을 합쳐진 못하는 동안 몸으로 했는데 연휴을 안하고 있죠. 저희는 연휴을 합쳐진 못하자. 털어리기 진짜 시원하게 하겠다 마이콜 지금 눈을 여겨서 눈을 여겨서 제가 눈을 여겨서 눈을 여겨서 눈을 여겨서 눈을 여겨서 그 뒤 꺼서 그 뒤 꺼서 그 뒤 꺼서 아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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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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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